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딸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들렀던 병원에서 잘 알고 지내는 원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환자 수가 한 40% 정도 감소해서 한 달에 한 4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운전 자금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우한 폐렴의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특히 2월과 4월 사이에 거의 전 업종의 종사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쯤 끝나게 될지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충격이긴 하지만 부실 정책으로 그동안 가뜩이나 허약해져 있던 한국의 경제 주체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있은 것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수출 감소로 인해서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 폭도 9년 만에 최대치인 3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수출과 수입의 차인 상품수지 흑자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소유화학 제품 등 한국의 주력 제품의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무려 24.8%가 줄었고 또한 불황형 그런 현상을 드러낸 수입 또한 16.9%가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월에는 유독 배당 소득 수지가 집중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해명하지만 다수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의 관계자의 그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 하락과 아울러서 우한 패렴으로 인한 세계 수요 감소가 그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 전선의 이상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장기 추세로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대한민국이 기록한 경상수지 흑자폭은 연간 한 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도에 60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고 2020년도에는 570억 달러까지 내려앉을 전망입니다만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저축 대신에 소비활동을 하는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만간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적인 그런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 비율이 늘어나면서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되더라도 2030년 이후에는 경상수지 적자가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순 대외자산 축적으로 충격을 완화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필연적으로 적자로 반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빚을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정부가 하는 그런 행보를 보면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빚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나라의 중기, 장기적인 문제까지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런 사람들로서는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저 친구들은 진짜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하루살이처럼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 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현장 상황입니다. 국내 2위 자동차 부품 만도는 수출 경영력을 갖고 있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제조업체입니다. 4월에만 고용인력을 188명 줄었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서 3월부터 노동조합체에다가 약 2천 명의 생산직에 자발적 희망퇴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순환, 휴직 및 전환 배치를 추진하는 생존을 위한 고강도의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도 정도가 이 정도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얼마나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는가를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도는 그야말로 강력한 그런 수출 경영력을 갖고 있는 아주 보기 드문 그런 부품업체이기 때문입니다. 6월 5일자 동아일보의 서동열 지민구 기자는 현장을 사사시 후 쓴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은 재고조차 쌓을 곳이 없다. 제조업으로 번지는 고용한파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우한 폐렴이 일으킨 고용한파가 항공, 자동차 등 온수 제조업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2월과 3월 코로나19 우한 폐렴 사태 초반에는 유통과 서비스업 쪽에 집중됐던 고용한파가 4월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 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계가 1분기까지는 재고를 쌓아둘 여력이라도 있었는데 4월부터는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서 공장 가동률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렇게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적합니다. 또한 이항구 선임연구원은 이런 이야기도 더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비정규직부터 인력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고 이러한 기조는 더 영세한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5월 6월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외부 쇼커가 어떠하지는 간에 한국은 두 가지의 숙명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정건전성의 강화에 특별한 그런 주의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가 흔들리게 되면 한국인들은 어떤 청구서를 받게 될지가 너무 명확합니다. 한국인들이 그런 청구서를 받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깨우치는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청구서를 받기 전에 깨우치는 그런 정책과들과 신민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 TV 공TV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공병호의 영어방송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또 여러분의 구독이 나라를 반듯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두 분입니다. 6월 4일 날 거짓 없는 사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방송하고 또 4.15 총선 치명적 문제점 핵심 증거 폭로되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댓글입니다. 레옹 님은 이 나라에 존재 가치가 있는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 캐티아 님은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를 가졌기에 대국민 사기극을 저렇게 대담하게 시도할 수 있을까요? 과거 정권에서도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선거 부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가능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조사 등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적된 여러 정거물들을 미뤄보면 이번 사건을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고 검찰에서도 다루지 않고 집권 세력 내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또 이런 것을 미뤄보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거짓이라도 행해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상권 분립이 있는지 그러니까 법의 지배가 이루어진 나라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 개표 조작 문제, 사전투표 선거에 관한 그런 의혹 문제를 우리나라가 말끔히 해결하지 못하면 이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라다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레옹님과 KTR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안목 그리고 새롭게 문을 연 영어방송 공tv를 통해서도 자신과 또 나라의 그런 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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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